으아아아아아ㅏ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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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마이갓 Jembo의 진짜 시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embo의 진짜 시흥입니다 여기는 시흥 도시농업한마당입니다 다양한 체험도 있고 텃밭까지 있는데요 이건 진짜 시흥시민들이 직접 관리하시는 부분이라서 너무나 예쁘고요. 봐봐요. 배추! 이거 담그고 김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렛츠고! 일단 무슨 체험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다! 이제 저희가 한마당 중심으로 들어갈 건데요. 뒤로 보시면 일단 다채로운 꽃도 있고 완전히 특이하게 생긴 조약물까지 있어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는 건지 진짜 궁금한데요. 한번 여기 주무관님한테 여쭤볼까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해야죠. 그럼 오늘 축제는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 축제는 1년 동안 수확했던 걸 여러 시민들이 참여해서 아이들도 체험하면서 보여주는 도시농음 가을거지 축제입니다. 여기 좀 자랑할 만한 것도 특별히 있어요. 그러면 일단 벼벽이 먼저 가볼까요? 좋습니다. 가시죠. 렛츠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와! 영광입니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다시 보도록 하나 둘 우와! 나는 문어 우와! 훗! 이제부터 제대로 오늘 인절미 만드는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인절미 사랑합니다. 무릎끝꿔요. 오케이. 저는 다행히 헬스 많이 다니니까. Let's get it. 우와. 아, 쎄가. 밸런스 잡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와, 우와. 기억합니다. 안녕. 깊은 축복과 높은 산뽕미래의 온난이. 젠보의 찐 자식! 화이팅! 찐 자식! 어, 이거 뭐라고 하자? 안녕하세요. 저도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소리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갑자기.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아까 저희가 계란 꾸러미도 만들었는데요. 이제 또 뭐가 이런지. 여기 곤충 체험이라고요? 곤충! 애벌레는 잘 모르겠는데 애벌레랑 좀 놀아볼까요? 바퀴벌레만 없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곤충 체험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만져봐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먹어봐도 될까요? 어, 이거... 호주에서 먹는데요? 몸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 친구는 제가 알부터 열심히 키우는 친구라 드시면 좀 슬플 것 같아요. 1번 손에 올려드릴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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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징그럽다. 이제 지금 할 수 있어요. 야, 얘, 얘, 얘! 어디가? 어디 가냐고, 어디가! 영어를 하는 거 같아요. 어딜 가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영어 나온다. This is crazy. 오 마이 갓. 매력 포인트가 이 똘망똘망한 눈이에요. 그것 때문에 매력적인 거죠. 예, 역시. 매력적이에요. 살짝 인정. 살짝 인정. 3명 가면 안 떨어져요. 왜 집에 데려가셔야겠는데요? 안 떨어지는데요.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 가져갑니다. 젠보의 진짜 시흥. 오늘은 저희가 시흥시 도시농 한마당에 왔는데요. 다양한 농촌 체험을 했고 완전히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체험을 해보고 싶으면 매년 여기 호주발 축제를 하는데요. 꼭 눌러오셔서 직접 체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젠보였고요. 진짜 시흥이었습니다. 다음에 뵈요. 와. 제보의 진짜 시흥.